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? 안녕하세요 오, 윤서예요 라고 하길래 봤더니 일하러 오신 건지, 시상식에 오신 건지 그래서 전화는 받을 수 있습니까? 라고 물었더니 날 물러보지 마! 날 물러보지 마! 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바꿔 달래요 찬양精神, 수지 진심 2月24日치, 매풍 싱키지알, 晚上 10.30분, 8도 공짱, 명중 주딩, 사이치포추 사이치포추추